야! 어디 가! 하... 하... 내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! 왜 이렇게... 몰라 진짜?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시원한 거야! 알았어? 응! 내가 어떻게 하고싶은거야? 야! 우디가! 고! 지금 일해가 되면 일을 더 하여 180도를 변하는 거 아니야! 저 시원한 거 아니야! 저의 손이 너무 빨라 넌 아이예요 저의 손이 너무 빨라 저의 손이 너무 빨라 여기로는 거고 그냥 이곳은 거고 진짜 이곳은 거고 진짜 이곳에서만 지금 이렇게 빨라 그냥 안 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